심천에 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안녕하세요 와 요간에 심천에 가잖아 심천에 가 언제죠? 10월 3시 저희 여기 지금 안에 나누고 있는 이장수에서 이장수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저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심천 처음 가봐요 아 그랬어요? 3주에 가봤습니다 오 예설입니다 심천 나 가봤어? 나 못 가봤는데 어? 장사할래 뭐야? 리얼루행 간 거 같은데 오늘 가서 나간 심천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홍코나 예쁜 도시도 내가 시촌 아니죠? 시촌 아니죠? 홍콩에서 마카오 여기서 가깝다니 맞아요 마카오 여러분 10월 30일날 저희가 갑니다 10월 30일날 뵈어로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눈물짓도록 다시는 다가가 참아 안을 수 없었지 오늘 하루 31일은 아멘 5월 31일 600 감사합니다.